조심스럽게. 애기야 가자. 잘 나가니까. 여기가 있어요. 여기가 있어요. 다음 사진 또 볼까요? 식물관으로 좀 건들고 건들었을까? 여기가 스캔들이 터졌으면 좋겠다. 식물이 더 나아요? 연예인 커플인 거 이렇게 막 불어들고. 이제 엄마랑 집을 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. 전화하면 부를 것 같고. 너무 오십시오. 하얀 빵! 한식장! 2013년에 대박이 나요. 여기 또 와주셨어요. 주원님! 박수량 씨가 웬만한 박수를 안 주셨는데 귀여우셨나 봐요. 박수를 이렇게. 한복을 너무 예쁘게 입고 왔는데. 꽃신 보니까 꽃신에 하이힐이 있어요. 특이하게. 여기도 잘 안 보여요. 앞에서 조금만 보여주세요. 한 번 보여주세요. 아니 한국은 왜 이렇게 짧아요. 아니 요즘. 되게 예쁘네요 짧은 한 번. 여러분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일 많이 많이 생겨주시면 좋겠고요. 앞으로 주원이 예완이도 많이 지켜봐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예완 씨. 들어가 주실래요? 아니요. 30년의 약속. 30년의 약속. 잃어버린 30년도 아니고. 약궁이의 선물. 약궁이. 붐 제목 좋아요. 멈추면 비로소 멈춘다. 예예. 좋아요. 아무튼 유하나 씨. 부인인 유하나 씨가. 결혼도 리콜이 되나요? 야 이거 오늘. 아 지난주부터. 지난주에 보니까 굉장히 솔직 담백하고. 거침 없더라고요. 이 여자 한 번 내가 알아 봐야겠다. 나 이 남자 가져야겠다. 이제서야 진짜 법적인 부부가 됐어요. 아니 근데. 아니 뭐 1년동안 사실 살면서.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. 아니 결혼 사실. 고민을 많이 했었던 일이었거든요. 사람들이. 연예인이랑 야구선수 결혼해서 잘 되나 보자. 그런 얘기도 있었고. 그리고 오빠가 시즌 초반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. 그랬더니 사람들이. 아 부인 잘못 얻어서 저런 거다. 아유 맞아요. 아유 맞아요. 이 다 피해가 부인한테 가네.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주지 못하는 사람인가. 아이고 아유. 그런 생각까지 사실은 너무 해서. 아 자체까지도. 처음에는 너무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. 아유. 뭐 실례지만 어느 정도 성적이 안 좋았어요? 쉽게 뭐. 타율은? 이렇게 설명하자면. 열 번 나가서 세 번을 치면은 잘 치는 타자고. 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쳐야 되는데. 그 기본이 안 되더라고요. 아이고. 4구 바깥쪽. 1루에서 이용규를 잡아왔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그럼 최고의 도적들이.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상처 아닌 글도 좀 보게 되고. 워낙 잘하던 선수잖아요. 근데 정말 잘하거든요. 저한테 뭐 전혀 야구 외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항상 웃어주고 하면서 집안일 같은 것도 조금 해낼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심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뭐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인식시켜줘야겠다. 호응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본인도 좋고.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더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또 이번 겨울에는 한식 존이사 작용. 우와 내조예요 확이네요. 기사는 거 봤는데 남편에게 상차림을 해주신 기사 사진이 좀 나왔어요. 근데 반찬이 무슨 15가지씩 해가지고. 15초? 거의 한정식 수준으로. 전 잔금이가 왔는지 알았어요. 아니 얼마 전에 또 맹장? 사실 그것도 너무 속상했던 게 사실 이렇게 운동선수 생활 잘하고 있다가 왜 하필 올해 나랑 결혼한 올해 그것도 시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즌쯤에 웬만하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새벽 5시에 저를 깨웠어요. 자기 안 되겠다고 응급실에 가야겠다고. 그래서 막 헐레벌떡 응급실에 간 거죠. 그랬더니 맹장이라는 한정식.